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쉽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육바라미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달라요. 난 양심을 하고 싶어도 내 역량이 안 돼요. 깨어있는 힘이 약해요. 진리에 대한 인과가 약해요. 남을 이해하고 해보려고 해도 그 힘이 약해요. 그런데도 남을 위해서 마음을 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고개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은 개인의 자기 욕심보다는 진짜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육바라미를 실력이 부족하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저런 모습,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육바라미를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는 육바라미를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남이 보면 나도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육바라미를 사람의 에고를 통해 표현될 때는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기질로 그리고 다양한 영성의 수준이 있잖아요. 자기 역량의 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한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 보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으세요? 마라톤 하는데 1등만 감동스럽으니까 딱 보면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왔는데 끝까지 달릴 때 포기 안 할 때도 여러분 엄청 감동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보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그걸 해가지고 뭔가 보살로서 내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보면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저 사람 공부도 안 배웠어요 해도 분명히 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모두를 생각한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면요. 그건 육바라미를 그 에고 안에서 꽃피운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그 시대의 육바라미를 악용했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면 역대 많은 보살들을 여러분 돌아보실 때도 이분들 역량대로 왜 소코라테스처럼 못 했어? 소코라테스는 여러분 4대 성인입니다. 제자들은 소코라테스만큼 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레스, 플라톤 다 소코라테스만 못 했어요. 그 행보를 봐도 소코라테스의 행보랑 또 달라요. 그런 거 감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못난 점만 지적하고 끝내면 되냐? 그러면 나도 도움이 안 되고 육바라미를 이해해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스승한테 배워서 뭐라도 그 시대에 육바라미를 맞는 뭐라도 해보려고 정의를 구현해보려고 뭔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려고 되게 고생한 흔적이 보이시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러다 죽을 거 아닌가요? 어차피 여러분 여기서 4대 성인이 속출하면 좋은데 여기서 4대 성인들이 우글우글 나오면 좋은데요. 우리도 우리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남 얘기할 때는 쉽지만 자기 얘기로 돌아와서 자기가 자기 양심을 꽃피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계속 몰라 괜찮아 하시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게 작지만 아주 소중한 실천이에요. 보살 때 뇌정신 챙기잖아요. 각자 자기 정신 그래서 천하가 안 들어주면 나라도 해야 되는 게 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말 들을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천하가 안 들어준다 할 게 아니라 나는 듣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말을 듣고 있나? 나는 육바라미를 하고 있나? 그래서 나부터 내 애고가 내가 다스려야 할 중생 중생심이라고 하지 않나요? 내가 다스려야 할 중생이 애고입니다. 내 애고 내 애고 안에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염체들 무한대의 염체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을 말합니다. 마음, 뭘 봤죠? 본 마음 하나가 염체입니다. 뭘 생각했죠? 그 마음을 써서 생각했죠? 그 생각한 마음이 염체입니다. 슬펐죠? 기쁘죠? 그 마음이 염체입니다. 마음의 어떤 뭔가 성격이 지녀지게 됐죠? 마음 하나가. 이게 얼마나 무한할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는 동안 마음에서 품은 염체가 얼마나 여러분 뭘 했는지도 모르죠? 어제 무슨 염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끝없이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쪽이냐, 긍정적인 쪽이냐, 선 쪽이냐, 악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카르마예요. 그대로. 그 쌓인 것에 의해서 내 지금 내 마음의 수준이 결정되겠죠. 내 마음의 수준이 결정되겠죠. 그게 과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품어온 이 염체 수준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인격 수준이에요. 우리 마음의 수준이 그게 과보입니다. 과보. 지금 품고 있는 게 또 내일이나 이제 미래에 드러나겠죠. 과보로서. 끝없이 그 열매가 얻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매가 얻어지면 그쪽으로 노력을 안 해도 그쪽으로 쉽게 갑니다. 제가 매일매일 깨어있음과 육바람일만 연구하면요. 매일매일 점점 쉬워져요. 힘을 돌들이고도 육바람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염체가 그게 과보로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보가 익어지면 특징이 뭐냐. 열매는 우리가 향유하는 거죠. 열매 얻기 전까지는 어때요. 고생을 해서 우리가 키우죠. 끝없이 관심 갖고 노력해가지고 키워내는데 열매를 얻고 나면 열매를 누린다는 거예요. 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과보가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신다면 육바람일의 과보가 내 마음에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육바람일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매일매일 깨어있고 깨어있고 읽고 해보고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면 알아요. 망상품을 시간에 계속해서 육바람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망상품은 게 더 많았냐 육바람일에 투자한 게 많았냐 이런 게 자꾸 나오겠죠. 처음에는 이거 당장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육바람일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망상에 빠져있는 시간보다 육바람일 한 시간이 더 많아질 때도 오겠죠. 이런 식으로 마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내가 노력하는 게 있고 예전에 노력해서 지금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이제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 공덕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부할 때 힘이 덜 듭니다. 이러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간 원리는 예전에 과보가 나타나면서요. 그러면 내가 수월해져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또 더 심화된 부분에다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연구를 해요. 그게 또 나한테 수월해져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공부터 파고 돌아가다 보면 육바람일까지, 구공까지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낯설어. 이거 14가지나 되네. 낯설해. 그러면 위에 4가지만 먼저 하세요. 이게 아공이 그래도 할 만해요. 아공은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아공은 과거 무상하니까 흘려보냅시다. 미래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맙시다. 이거 다 애고가 문제니까 애고를 너무 내세우지 맙시다. 그리고 내 안에 참나 있다는 거 자각합시다. 참나 알고 삽시다. 자, 제가 학당 로고를 생각해 보세요. 원주에 있는 점들이 애고의 마음들이라면 가운데 참나가 없으면 이 애고 마음들은 중심이 없는 마음, 부모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나가 딱 드러나는 순간 가운데 점 하나가 딱 찍어지면 원주에 있는 수많은 점들은 중심점을 갖게 돼요. 이걸 중심으로 하는 원주의 점이 됩니다. 뭔지 아세요? 가운데 점이 딱 찍히는 순간 이 원주의 점들은 이상이 바뀌어요. 부모 없는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근본 없는 자아에서 참나의 작용으로서 애고로 바뀝니다. 참나만 등장해도 여러분 존재가 전체가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고의 이상이 바뀌어요. 애고가 참나의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고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나를 깨달으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참나를 모르시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인가합니까? 그냥 이 애고를 관찰해서 애고의 무상함 애고의 무상함 그리고 애고의 그런 고 이 무상함 속에서 겪는 아픔 그리고 그런 아픔이 사실 들여다보면 생각이니 감정이니 오감이니 하는 애고의 모든 작용들을 보면 무화, 실체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체가 아닌데 애고가 진짜 실체는 뭘까? 참나를 딱 깨치는 순간 무상고 무화의 공부가 정점을 찍게 되고 참나를 아는 순간 이 무상고 무화가 다시 돌아 봐지면요. 무상고 무화는 다 달라집니다. 무상도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무상이 되고 고도 참나의 작용으로서 고가 되고 무화도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실체 없음이 되니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참나의 신비드라 하는 5번으로 가요. 이게 단계별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4번까지 4번에 참나한테 맡기고 4번이 이겁니다.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좋지. 그런데 6번 가니까 참나의 현전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왜 같은 말이 두 번 있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은 아닌데 말이 세게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말이에요. 왜냐? 왜? 하나는 아공의 진리를 표현하고 하나는 벚꽁의 진리를 표현해요. 자, 보세요. 무상고 무화의 애고를 내려놓고 참나의 현전에만 만족하는 거라 자, 일체가 참나에서 나왔다는 5번의 진리가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려줘. 참나의 신비인 줄 알고 이제 애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드디어 5번에 와서. 애고가 그냥 무상고 무화인 줄 알았더니 무상고 무화의 모습을 띄고 있는 참나의 작용들이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실감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변화무쌍한 사바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참나 작용인 줄 아셔야 돼요. 버릴 게 없습니다. 참나가 지금 이 순간 이런 색깔, 이런 오감, 이런 소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제 소리 들리시죠?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참나에서 지금 참나에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는 똑통일하지만 다양한 꿈을 꾸듯이 계속해서 이 현상계를 꿈꾸듯이 VR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5번까지 온 뒤에 그 뒤에 6번에서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며 살아가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일체를 버리고 참나에 만족하라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일체의 중심인 참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참나의 중심을 들고 일체의 삶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며 살아가라는 거는 아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말 또한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주인공 참나한테 참나가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바람일만 나는 하려니까 일체를 맡겨버리고 참나 자명하다는 것만 나는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든 그 마음만 딱 덜어내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 힘든 마음 그대로 이거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한테 다시 던져버리고 참나가 알아서 잡처를 순금으로 녹여내시오. 이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나는 이걸 다른 각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힘든 그 상황 힘든 그 마음에 그런 염체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참나한테 던져버리는 겁니다. 참나한테 일체를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정화된 생각감적 오감을 품고 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참나와 만나고 애고는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6번은 이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서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참나의 중심을 두고 그래서 어떤 일을 이 컵을 만나도 여러분 이걸 그냥 밖에 있는 컵으로 아시면 안 되고 어떻게 만나야 돼요? 6번을 깨달은 분은 이걸 어떻게 만나야 돼? 컵 하나를 만나도 참나의 작용으로 이 컵을 대해야 됩니다. 이게 선문답에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이걸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컵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답은 이건 나의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이 컵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복공을 아는구나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남의 판단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실험하셔요. 여러분 눈에 이 컵이 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세요? 혼자 애고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런 해가 안 됩니다.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이다. 어디가? 뭐 이러면 모르죠. 왜? 피터팬이 그렇대잖아. 이런식이 그렇대잖아. 웬만하면 맞지 않겠는가? 이런식 말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참나 51%의 마음으로 51% 안 돼도 느껴지는데 51% 마음이 제일 깨끗하거든요. 참나가 딱 주도권을 잡은 마음이에요. 51%, 52% 구분하겠습니까? 제 말은 51%라는 말은 참나가 애고보다 확실히 힘을 가진 상태. 즉 애고의 불안, 초조, 무상고, 무화의 마음보다 참나에서 나오는 상라가정, 영원함, 지복인 마음이 더 흐를 때, 그때는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50% 넘긴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51%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유농식은 51%, 52% 다 재나 보다. 저도 못 재죠. 이쪽이 더 비중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나가도 비중이 있으면 마음이 갑자기 초연해집니다. 그리고 괴롭던 마음도 좀 멀리 느껴져요. 거기 메모리 안 되니까. 그냥 내 마음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같이 좀 먹구름, 무지의 구름이 떠다니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푸른 하늘이 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나의 그런데 이 구름도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나왔다. 이런 자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 초연한 마음으로 이런 떠다니는 내 마음의 염체들을 보고 있으면 저것도 다 내 속에서 나왔지 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참나를 만나면 직관이 먼저 와요. 이 염체들이 참나의 작용, 나랑 둘이 아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참나를 중심으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마음이 딱 느껴지실 거예요. 플러스 분석. 이때 아까 제가 읽어드린 14조 진리를 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직관이 먼저 와요. 내가 지금 저 학당 로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 로고가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의 주변부와 중심부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딱 느껴집니다. 중심이 참나고 돌아가고 있는 주변부가 생각, 감정, 오감의 염체들이에요. 쪼개진 마음들이에요. 각각의 낱개의 마음들을 염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독자적인 어떤 생각, 감정, 오감을 품고 있는 마음들이 발생하죠. 고놈들이 내 참나의 작용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 재미있는 체험입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 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더 집중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생각, 감정, 오감을 품어주시면요. 누구나 그게 느껴지세요. 고놈과 참나의 관계는 어떨까 하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둘로 안 느껴집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자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의 중심이 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바깥세계는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대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마음만 들어가시면 내가 우주여,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우주의 표현들이라는 걸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체험들에 기반해서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는데 생으로 연구하신다. 아무리 연구하셔도 여러분 사상 누각입니다. 절대 집을 짓지 못해요. 근본이 계속 무너져 내려요. 진짜 그럴까? 그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반석이의 집을 지어야죠. 그게 뭐냐면 그 반석이 뭐냐면 자명한 체험이에요. 그 체험에 기반해서 분석의 개념의 집을 쌓아 올린 거는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니까 지금 틈틈이 명상 여기 와서 명상하시고 할 때 하실 일은 체험할 것 먼저 참나를 체험하고 여기 1, 2, 3, 4번 대로 과거, 미래, 내 이름도 몰라 하면서 참나를 만나실 것 만나신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참나를 만나면서 이 직관의 힘이 커졌을 때 그때 분석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분석이 안 되니까 참나의 느낌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명령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대로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럼 마음이 하나도 아닌데 갑자기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인가를 해요?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으로 알라 뭔 소리야? 그런데 지금 이 직관력이 극도로 드러날 때 즉 참나랑 지금 만날 때 제대로 만날 때 이 생각을 일으켜서 글을 보거나 이 생각을 일으켜서 겁씹어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분석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듯이 참나의 불이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왔을 때 그때 해야 될 작업이에요. 즉, 여러분 참나 상태가 오면 참나 각성 상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때 그냥 참나 안에서 평안만 누리시면 안 되고 진리를 캐고 나와야 되니까 그때 하셔야 할 일은 아 좋다 하고 몸 좀 녹이고 불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얼마나 이렇게 추운 쇠공의 마음이었어요. 차디 찼는데 불 들어오니까 일단 좋잖아요. 몸 좀 녹이고 좀 즐기다가 아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니지 하면서 불 들어왔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뭐냐? 이거 진리를 비춰봐야 돼요. 이거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평소에 유농식한테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는 말을 들었는데 불 들어왔을 때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하고 한번 곱씹어보시면 차가운 마음일 땐 전혀 인가가 안 되던 게 불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한 말이지라고 탁 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가를 해두시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늘 깊은 참나 상태에 살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세속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 분들 뭐 요즘은 절에 가도 처리할 일들이 많으시더만 아무튼 어디 있건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계속 깊은 선정에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 한 번 이뤘을 때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자명한 진리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확인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자명한 것 같으면 아주 그게 뼈에 사무치게 그 구절들을 깊이 투철히 분석하고 인가하고 하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 그 열기가 가시고 참나 느낌이 약해지고 난 뒤에는 뭐가 지켜주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 수많은 망상의 염체들은요.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힘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 술 그러면 지금 거의 바로 시각화 되실걸요? 술이 강력한 염체예요. 시각화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지금 바꿔놔요. 호르몬을 바꿔놔요. 벌써 입에 침이 흐릅니다. 도파민을 통해 여러분 몸이 들썩 흥분되고요. 이제 오늘 술 안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술이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뭐라도 넣어보세요. 여러분 먹방이 무서운 게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탁 켰는데 살짝 배고 허기가 느껴지는데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케이. 내일은 무조건 짜장면. 아니면 이미 짜파게티 같은 걸 끓이고 계실 수도 있죠. 순식간에 엄청난 몰입력이 이루어지면서 머리에 딱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참고 주무셔도 내일 일어나면 딱 일어나면서 짜장면 하면서 오늘 이걸 먹어야 해. 그게 염체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육바람이를 그 정도로 이렇게 품으시면 보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서 육바람이 누가 날 해롭게 해도 육바람이 보쉬할 생각 이런 게 먼저 떠올라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보살 되는 비법이에요. 화음 10단계는요. 이 마음 만들어가는 단계의 10단계 뿐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 얘기가 아주 공부의 제일 실전팀입니다. 염체를 장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큰 보살도가 안 된다. 근데 염체를 강화시키려면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탐진체 염체들이 엄청 강하고 자극적이고 선명해요. 그 정도의 선명성을 내가 확보해야 되니까 명상에서 참나의 태양 아래 참나의 불빛 아래서 진리를 인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리가 그렇게 자명하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4조 우리가요. 내일 모여서 학당에서 모여서 14조 낭독회를 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해서 2시간 정도 열심히 머릿속에 14조 염체만 꽉 채워서 나가시면 14조가 막 돌아갈 것 같죠? 나가다가 바로 욕 나오고 이런 상황 나가다가 자빠지면 다 어디 가버려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 아픔 또한 참나의 작용인지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길이 버스정류장까지 갈 때쯤에 다 사라집니다. 아 짜장면 먹어야지. 또 욕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거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이미 딴 데로 가버려요. 자 그게 뭐가 문제냐 공부를 잘못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모여서 14조를 음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귀한 시간을 쓰신 건데 보세요. 어마어마한 염체 만드는 길도 있는데 그 길을 왜 좋은 염체 만들려고 오셔서 경전을 낭독하고 불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같이 읽고 좋잖아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바치고 나무마비탑을 관세워 모살만 해도 어마어마한 염체 안 만들고 그 시간에 부처님 생각했으니까 이게 노느니 염불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왕 같은 시간 써서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얻으면 좋잖아요. 참나 상태로 깨워서 참나 상태에서 기도문을 외고 참나 상태에서 주문을 외고 참나 상태에서 나무마비탑을 하고 불경을 읽었으면요. 진리가 알아진다니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진리를 아는 염체가요. 힘이 제일 셉니다. 이거는 일체는 무상한 거야. 이 말이 딱 나와버리면 막 자잘한 거 욕심내다가 탁 뒤통수 한 대 맞은 격이 돼요. 염체들이 탁 멈춥니다. 더 밀고 못 나가요. 저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남이 피해 입잖아. 하면 안 돼. 이 말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은 보살이에요. 보시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그 말을 하면 자기 염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빵 터지죠. 소시오패스가 어느 날 야 그건 남의 거잖아. 갖지 말자. 자기가 빵 터집니다. 야 내가 이런 말 할 때도 있구나. 신기한데 신비한 체험인데 아무 힘이 없어요. 염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던 대로 하자고 이 염체는 무의식이 지배합니다. 저 밑바닥에서 하던 대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끔씩 기특한 생각을 해도 여전히 여지없이 본래의 여러분으로 자꾸 돌아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염체가 한 번의 생각으로 그게 개나리 하나 폈다 꼭 봄이 오지 않는다 하듯이 한 번 좋은 생각 했다고 여러분이 보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차이는 뭐냐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강하게 많이 해요. 강하게.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에 대한 염체는 강력합니다. 선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시각화돼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육바람에 하나겠다는 염체가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잖아요. 참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참나를 만나야만 육바람일 할 수 있다. 참나의 만남 안에서 육바람일에 엄청난 영감이 옵니다. 참나가 본래 육바람일 덩어리라 여러분 참나랑 함께 있으면 나누고 싶어지게 돼 있고요. 참나랑 함께 있으면 그게 더 자명해져요. 나누는 게 자명해지고 내가 참는 게 자명해지고 남한테 죄 안 짓는 게 자명해지고 노력하는 게 자명해지고 이 육바람일들이 다 자명해지는데 참나가 사라지면 그것들이 자명해지지 않고 다 귀찮은 일이 되고 나는 내 욕심이나 챙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의식의 차원이 그건 높고 낮은 거예요. 애고가 못 나서 못 돼서가 아니라 서로 역할이 달라요. 애고의 역할은 내 몸살림 내 한살림 경영하는 거예요. 나 하나 경영하는 거고 참나는 우주적으로 우주 전체를 나로 보는 마음이에요. 두 개의 마음의 입장은 너무 다르죠.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애고로만 너무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애고의 마음으로만 육바람일의 마음을 자꾸 꺼내 쓰셔서 왜 제가 선정을 통해 직관을 얻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분석을 하셔서 지혜를 이루시라고 하냐면 지혜를 이룬 이 마음의 염체라야 내 마음 안에 여러분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선을 넘지 마. 이게 그거는 육바람일에 맞지 않아. 이게 진리야. 이게 마음의 창에 크게 떠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컴퓨터가 여러분이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지 마 하고 딱 뜨면 죽이지 않을까요? 그건 인에 어긋나 사랑에 어긋나 이렇게 우리 마음의 창에 이렇게 강력한 염체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늘 선정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선정에 들어 있을 때 자명하게 힘을 키워놨던 염체가 선정에 안 들어 있을 때 나를 지켜줍니다. 왜 여러분이 늘 선정에 들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천둥소리처럼 선 넘지 마 라고 울려준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남이 이걸 남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남한테 여러분이 명상 때마다 얼마나 진리를 곱씹었는가 인가했는가가 그게 여러분의 강력한 염체로 남아있다가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멘토가 돼줍니다. 셀프 멘토링 여러분의 멘토가 돼줘요. 그 자명한 애고 참나로 인해서 정화된 애고의 마음이 여러분 내면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막아줘요. 그게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만화 보면 있죠. 천사 악마 뜨잖아요. 이거를 가져 마루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갖지 마. 네 거 아니잖아. 악마가 나타나서 야 빨리 가질 거면 빨리 가져. 하루라도 더 쓰게 빨리 갖고 그리고 주운 사람이 임자지 이런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이게 탐진치의 중생심이고 이쪽이 보살심이잖아요. 보통 악마가 많이 이기죠. 천사 이기기 쉽지 않죠. 천사가 제시하는 것은 되게 막연한 행복이에요. 악마가 제시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자극적인 쾌락이에요. 담배를 꺼냈어요. 담배를 꺼냈어요. 악마가 빨리 피워. 지금 너 지금 괴롭잖아. 이것만 피면 너 지금 고통 잊을 수 있어. 천사가 야 너 그렇게 해서는 10년 20년 후에 폐암 걸릴 수 있어. 10년 20년까지 계속 핀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피고 싶은 거지. 얘 말은 별로 안 하다. 안다고. 아주 효과가 언제 와요? 10년 20년 뒤에. 얘 말은요. 악마의 말은요.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 말이 솔깃합니다. 즉 이 얘기를 다르게 보면 탐진체의 염체는 강력해요. 항상. 여러분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육바람의 염체는 모두의 행복 장기적인 행복을 얘기합니다. 애고가 볼 때 안 하다 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참나 상태를 빨리 이루셔야 그 참나 그 천사의 자명한 말이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강력한 염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평상시에 육바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 한 장 들고 명상하시더라도 이거 한 장은 들고 하세요. 명상하다가 참나 상태로 아 일체가 참나의 자괴구나 할 때 그 상태에서 실험해 보실 거 체험하실 걸 체험하시되 꼭 시간 내셔서 아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이걸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나? 내 마음에서 이게 맞다고 인가가 되나? 이걸 꼭 진리를 가지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 말이 힘을 가졌다. 나중에 여러분이 위기에 빠져서 지금 참나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실족하고 자빠지고 유혹이 흔들릴 때 강력한 염체에 흔들릴 때 또 다른 강력한 염체로서 등장해 줍니다. 일체는 참나의 신비야. 흔들리지 마. 저것도 한 참나의 작용이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바깥의 대상이라 하는 것도 너의 참나의 작용이니까 바깥의 대상에 너무 휘둘리지 마. 끌려다니지 마. 이런 생각을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걸로 우리가 육탐진 채 안 끌려가고 육바람 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작업 많이 해놓으신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4대 성인들은요. 상상해 보세요. 강력한 염체가 51%의 힘을 잡은 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인들은 양심 51%를 잃은 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다른 식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성인들은 염체가요. 욕망의 염체를 양심의 염체가 욕심의 염체를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뭐 하자고 해도 순간적으로는 욕심이 힘을 얻을지 몰라도요. 성인들은요. 강력한 51%의 진리의 염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욕역해 버립니다. 뭐 막 탐진 체험을 이거 하면 좋지 않겠어? 할 때 성인들의 내면에서 자명한 진리가 터져 나오면서 바꿔버려요. 힘을 금방금방 초기 진압이 가능한 겁니다. 욕심들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제가 오늘 드린 실전티 꼭 유념하셔서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 말씀드리는데 저도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센 욕심들이 올라오면요. 힘들어요. 약한 것들은요. 그런데 대신에 209가 이그 가면 여러분 행복해지시는 게 자잘한 것들은 이제 알아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센 것들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쎄고 자잘하고 막 그게 얽혀서 나한테 공격이 와요.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자잘한 돌멩이들은 걸림돌들은 다 치워버려요. 이 염체가 평소에. 이게 실시간 컴퓨터 백신처럼 계속 돌아가주고 있기 때문에 자잘한 건 다 걸러내버려요. 대신에 이제 큰 것들은 이걸로 내 염체로 커버 안 되는 큰 것들만 여러분이 더 육바람을 써가지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돼도 여러분 살만하시니까 꼭 이런 보살률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